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현장에 생명의 빛을 가진 전도자로 모든 현장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축복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열 가지 미션, 근본 미션에 대한 부분 쭉 설명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미션은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을 미션을 붙잡고 실천할 때마다 받는 응답들이 참 커요.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성취감이 있다. 어떤 것을 완성해놓고 성취감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거와 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열 가지 근본 미션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미션을 내가 실천하면서 성취되어지면 그게 나의 제자, 전도 제자,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응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미션은 25의 영적 세계죠. 25의 영적 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게 있고 악령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보좌의 축복이 있고 또 보좌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필임. 지금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필임에 있는 삼단체는 이 영적 세계를 가지고 많은 부분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최근에 개봉된 영화를 봐도 이 삼단체가 너무 멋진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 영적 세계, 쉽게 말하면 우리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보좌의 능력 이런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메시지의 흐름이 영적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 역사를, 보좌의 축복을요. 이게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우리 살펴봤지만 시공간초월의 능력, 시공간초월 이래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냥 시공간초월이다 하니까 내게 현실감이 없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세계, 25의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붙잡고 이 미션을 성취시켜야 돼요. 저는 이 기도를 가지고 이 부분에 이게 내 실제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고 가는 것이 너무 막 이게 응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의 영적 세계가 절대 제자, 우리 전도 제자는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론에 조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제자가 꼭 해야 될 부분이 24입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 항상 24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4, 기도, 24, 말씀. 그리고 24는 집중입니다. 24는 집중입니다. 뭘 집중하냐?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서밋 타임이죠. 내가 정시 기도도 되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5분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힘이 돼요. 아무리 어려운 직장 생활에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아무리 어려운 어떤 내가 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 시간은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는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24라는 부분에 집중하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저는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 그 메시지를 마치고 오전 8시가 되면 오전 8시 전후로 제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 한 30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매일 3오늘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시작할 때 아침 시간을 그렇게 3오늘로 말씀, 기도, 존도로 스케줄을 딱 가지고 3월을 올리면서 하루를 시간은 그러니까 24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썸미타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25 25는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응답이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 사업의 경제적인 축복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과의 만남도 25 응답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만남의 축복은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의 축복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축복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반대로 내게 조금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도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25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쏟아지는 시간표예요. 응답이죠. 여기에 만남도 있어요. 사람과의 만남.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르고 가면 25 응답 가운데 가야 합니다. 이거는 나의 시간표가 아니죠. 그런데 나의 시간표는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오랫동안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5분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이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오늘 우리 교회에 한 분 등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분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한 축복을 받고요.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오늘 이렇게 세 가족 같이 하면서 막 눈물 나라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제가 생각도 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분인데 이런 만남의 축복 안 그랬으면 그 남편분이 복음을 받았겠습니까? 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 복음을 받았겠습니까? 이것도 25 응답 가운데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세 가족을 면담하면서 참 은혜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님께서 몇 가지도 많은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다 소개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 이게 25 응답 같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는 이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올 한 해 주제지만 반드시 내가 이 응답 가운데 누리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바로 전도와 성교죠. 전도, 성교가 별거 아니잖아요. 영원이라는 작품을 남기면 됩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망대, 성벽, 그리고 망루 합친 게 망대예요. 이게 영원한 작품이죠. 내 업을 가지고 영원한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안전하고 보호하고 요하를 찾는 것 그 자체가 망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안전하다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이게 작품이에요. 이게 전도와 성교입니다. 이런 영원한 작품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더 영적 세계 중요한 축복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25 영적 세계의 응답은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반드시 이 미션을 가지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본론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떠야 됩니다. 영안. 이 육신적인 육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눈입니까?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영적 문제 속에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 있잖아요. 다 여기 걸려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빛을 발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 가운데 있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 속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보금이죠. 육신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은 육신적인 것을 주는 것이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보금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그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아는 존도자예요. 다른 말 하면 실수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을 전달해주면 실수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가짜 승리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사단이 주는 것은 전부 가짜잖아요.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우상을 만들라 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절해라. 우상을 섬겨라. 그럼 내가 줄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게. 육신적인 것 줄게. 가짜 승리죠. 승리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 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3장, 16장, 19장. 참 성경은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악령도 있고, 뇌피림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 현장 속에 복음만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고 피의 제사. 인마누엘.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첫 번째, 영안이 떠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만, 육안만 가지고는요. 세상 절대 무살립니다. 사실은 악령에 걸린 사람들, 뇌피림매 있는 사람 이것만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완전 무시해 버리잖아요. 너무 많은 문제가 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오늘 우리 본부에서도 이 말씀 주셨습니다. 다라빵이 다다. 아니죠.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다라빵이라는 방법이 다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헤매는 겁니다. 우리는 아, 이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반드시 영적인 일, 반드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영적인 일.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성령. 이게 영적인 일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마면. 진리의 성령.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호흡이죠. 성령을 받아라. 4경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권능이 뭡니까? 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 체험입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제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의 나라 마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거 믿어야 돼요.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악령 충만한 사람과 뇌피린 문화를 이깁니까? 이 뇌피린 문화 속에 있는 3단체는 막강한 경제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허감으로 몰고 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영적 체험을 잇다면 이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니까 이게 영적 체험이에요. 여러분들 왜 어느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가정에 뭔가 어둡고 뭔가 허감에 잡혀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기독교에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산업 현장도 얼마나 어렸습니까? 우리 돈 버는 모든 현장이 전부 사단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버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왜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돈을 벌면요. 세계보고만 있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돈 버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죠. 반드시 우리 제자들이 영적 체험 되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돼요. 성령 충만이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유황수 목사님이 말씀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아침 시간이죠. 아침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라. 메시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다 가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묵상이랍니다. 명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다 가는 거죠. 이게 묵상입니다. 이 묵상 속에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24 집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한테 그 얘기를 꼭 물어봐요. 어떤 질문하면 랩런트한테 꼭 물어봅니다. 혹시 랩런트 네가 하루 동안에 24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 시간에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5분 더 간다. 그럼 굉장히 힘이 오는 거예요. 아침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라. 그리고 낮에는요. 우리 낮 시간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도 있고 사건도 있겠죠. 만남도 있고 일도 있고 어떤 사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시 기도 속에 생각나는 모든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만남 속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두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다닐 때는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죠. 밤 시간. 밤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에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이 집중을 통해서 치유도 되어지고 내가 편안한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 유 목사님이 하루에 아침, 낮, 밤 시간에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보세요. 아침, 낮, 밤,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제자, 절대제자는 반드시 하루에 이 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이 미션 오늘 다섯 번째 미션이죠. 다섯 번째 미션 25시 영적 세계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아침, 낮, 밤에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좀 실천적인 부분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이 얘기, 기도를 하는 겁니다. 3, 9, 3 이 3, 9, 3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3이 성삼이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죠.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3, 9가 뭡니까? 이 세상을 살려나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영적 세계예요. 우리 힘으로는 악령 들린 사람 래피닌 문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많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줘야 돼요. 이게 어떤 그냥 걸을 건가라는 환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실제 그리고 마지막 이 3이 뭡니까? 시대를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목회자와 중직자와 랩런트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3, 9, 3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다. 오늘 영적 세계 25 영적 세계를 반드시 실천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시공관 초월의 축복 이게 실제입니다. 그냥 어떤 어떤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끄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정확하게 누려야 될 전도자의 축복이죠. 이게 다섯 번째 미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 세계에 중요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 영적 세계의 축복을 인도받고 누리도록 역사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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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